シャドーイング韓国語 따라하면 외워지는 쉐도잉한 국어입니다. 韓国語基本語의初級名詞 1149 韓国語の基本単語を例文と共に学ぶことができます. 動画の前半は聞いて続けること, 後半は覚えて話してみ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한국어 기본 단어를 쉬운 예문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では始めます 요이 스타트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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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를 만들다 오렌지 주스 오츠크루 오렌지 주스를 만들다 오렌지 주스를 만들다 오른손 미니떼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을 번쩍 들다 미니떼 오사 또앙에르 오른손을 번쩍 들다 오른손을 번쩍 들다 오른쪽 미니가와 미니노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미니마가ってください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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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아니가 아메리카から帰ってきた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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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은 어린이날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오이 오이는 빼주세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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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까지 와주세요. 오전 아홉시까지 와주세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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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가 되니 졸립다. 오후가 되니 졸립다. 오후가 되니 졸립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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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조절하다. 온도 온도 온도를 조절하다. 온도 온도를 조절하다. 올림 하이 올림 사랑스런 아들 올림 사랑스런 아들 올림 사랑스런 아들 올림 올림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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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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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특히 기온이 높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높다 옷 옷 옷이 잘 어울린다 옷이 잘 어울린다 옷이 잘 어울린다 옷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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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걸이에 걸어놓아라 옷걸이 옷걸이에 걸어놓아라 옷장 단스 옷장 옷장을 정리하다 단스 옷장을 정리하다 옷장을 정리하다 Y 셔츠 Y 셔츠 Y 셔츠 Y 셔츠 Y 셔츠를 다리다 Y 셔츠 왕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외국 외국 외국으로 출장을 가다 외국으로 출장을 가다 외국어 외국어로 공부하다 외국어로 공부하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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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생기다 외국인 친구가 생기다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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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을 준비하다 외출을 준비하다 외출을 준비하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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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요금 요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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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요리를 잘한다. 그는 요리를 잘한다.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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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요리사가 되었다. 한식 요리사가 되었다.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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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요즘 요즘 날씨가 좋지 않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다 우동 우동 우동은 일본 음식이다 우동은 일본 음식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우산 가사 우산 우산 우산을 쓰고 뛰어가다 가사 오사시대 하시르 우산을 쓰고 뛰어가다 우산을 쓰고 뛰어가다 우유 유니우 우유 우유 신선한 우유를 마시다 신센나 유니우오 너므 신선한 우유를 마시다 신선한 우유를 마시다 우체국 유빈격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다 유빈격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다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다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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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를 구입하다 우표를 구입하다 우표를 구입하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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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워킹과 요이 운동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운동복 운동이 운동복 운동복 운동복으로 갈아입다 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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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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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를 수집하다 운동화를 수집하다 운동화를 수집하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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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이다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이다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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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택시 운전사 개인 택시 운전사 개인 택시 운전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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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공업도시이다 울산은 공업도시이다 울산은 공업도시이다 울음 낙고도 울음 울음 울음을 그치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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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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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월급 월급 오늘은 월급날이다. 오늘은 월급날이다.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부터 지각이다. 월요일부터 지각이다. 월요일부터 지각이다. Gonzalez 위에 꽃병이 있다. 심반위에 꽃병이 있다. 위쪽 위쪽 계곡 위쪽으로 향하다 谷の髪型に向かう 계곡 위쪽으로 향하다 위치 위치 현재 위치를 알려주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다 위험 危険 위험 위험 위험에 처해 있다 危険に瀕している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お疲れ様でした これから学んだ単語を確認してみましょう 日本語が提示されたら韓国語で答えてください お疲れ様でした これから学んだ単語を確認してみましょう 日本語が提示されたら韓国語で答えてください オレンジ オレンジ オレンジジュースを作る オレンジジュースを作る 右手 오른손 右手をサッと上げる 오른손을 번쩍 들다 右側右の方 오른쪽 右手に曲がってください 오른쪽으로 꺾어 주세요 お兄さん 오빠 兄がアメリカから帰ってきた 오빠がアメリカから帰ってきた 5月 5月 5月5日は子供の日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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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ゅうり おい きゅうりは抜いてください 5日は抜い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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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午前 午前 9時までに来てください 午前 9時までに来てください 午前 9時までに来てください 午後 온도 온도를 조절하다 올림 사랑스러운 아들 올림 올림픽 올림픽 도쿄올림픽が延期される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다 올해 올해는 특히 기온이 높다 옷 옷 옷이 잘 어울린다 옷걸이 옷걸이 옷에 걸어놓아라 옷장 옷장을 정리하다 와이샷 옷장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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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 출장을 가다 외국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로 공부하다 외국인 외국인 친구가 생기다 외출 외출을 준비하다 왼손 그는 왼손잡이다 왼쪽 왼쪽 눈을 가리다 요금 요금 요금はいくらですか?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리 요리 彼は料理가うま이 그는 요리를 잘한다 요리인 요리사 한국料理の板前になった 한식 요리사가 되었다 요비 요일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요금 요금 날씨가 좋지 않다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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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화 니 본둥 우동은 일본 음식이다 왕악구니 우리나라 왕악구니와 남복니 왕악구니 왕악구니와 대한복니 남복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우산 우산을 쓰고 뛰어가다 우유 신선한 우유를 마시다 우체국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다 우표 우표를 구입하다 운동 운동 워킹구는 좋은 운동이다 운동기 운동복 운동복으로 갈아입다 운동장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 운동화 운동화 운동靴 운동화를 수집하다 운전 초보 운전 초보 운전이라고 써 붙이다 운전자 개인 택시 택시 운전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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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공업도시이다 울산 울산은 공업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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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월급 오늘은 월급날이다 월요일 월요일부터 지각이다 위 섬반 위에 꽃병이 있다 위쪽 谷の髪型に向かう 계곡 위쪽으로 향하다 位置 위치 현재 위치를 알려주다 위험 위험 위험에 처해 있다 고맙습니다 스피킹練習も全て終わりました 役に立ったと思われたら ぜひいいねや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します それでは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